오늘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석 달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여파가 모든 곳으로 미쳤죠. 특히 경제적인 여파가 컸습니다. 그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고요. 금융지원 대책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금이 소진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2단계로 다시 금융지원 10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결해서 이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 얼마나 신청을 했고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통계는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이 약 60만 명에 가깝고요. 현재까지 대출을 받아가신 분이 27만 명을 넘어섰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출을 받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절반의 분들은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이 안 돼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아마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일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현재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계속 대기상태에 심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천만 원 직접 대출을 신청하신 분들은 5일 만에 거의 다 대출이 다 되고요. 천만 원 직접 대출이 아니고 3천만 원까지 해드리는데 3천만 원 대출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좀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천만 원 대출은 좀 약간 심사기간이 더 긴가 보죠, 그러면? 심사기간이 길다기보다는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을 받아놓고는 은행을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증만 일단 받아놓으신 겁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증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은행에 가서 그 보증소를 들고 가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드리는데 은행에는 아직 안 오신 분들.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선신청을 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패키지로 마련했던 재원이 12조 원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 소진이 됐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12조 원은 이제 거의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긴급히 4조 4천억 원을 추가해서 지금 16조 4천억 원으로 1차 프로그램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마감을 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2차 프로그램으로 10조 원을 더 마련을 해서 2차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건데요. 그러면 바로 이게 다시 또 현장에서 바로 대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좀 짧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지금 준비 기간은 금융위원회와 그다음에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3개 기간 간에 이제 서로 대출 이자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다음에 대출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대출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도 저신용자 천만 원 직접 대출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던데요. 맞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까지 낮췄지만 실질적으로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이런 어떤 싼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그동안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불가능했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까지의 분들도 천만 원까지는 1.5%의 이자율로 대출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돌보지 않으면 주로 햇살론이라든가 서민금융으로 가셔야 되고 아니면 제2금융권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자율이 10%에서 20%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좀 더 호용하고 그런 또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또 소공인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로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임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약 한 거의 3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신 게 아니고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대출을 받아가셨고 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신 분들은 약 한 지금 6만 5천 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하신 분들은 웬만큼 지금 거의 받아가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어떤 통계 수치는 조금 가수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이요하고 기재부 입장은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수요라고 이렇게 판단가 정확히 근거를 갖고 지금 당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절세라는 건 아닌데 금리가 너무 싸고 하니까 일단 신청해서 받자 이런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다른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이자가 5%라든지 6%라든지 비싼 대출을 사전에 받은 분들이 쉽게 말하면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출이 있는 분들을 대출을 안 해줬던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너무나 외식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급격한 타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풀어들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수요가 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의 금리를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그 조건이 굉장히 좋고 또 저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 대출용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그동안에 또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으로 지금 대출 이자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출 이자가 조금 올라가도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는 분들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 신청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자를 조금 올리자는 입장이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자를 올리더라도 조금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을 지금 현재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상관없는 그런데 이게 까딱하면 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1.5%를 싸게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느냐 이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어떤 기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체크하는 이런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이미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대출을 이미 받아가신 분들이 약 3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만 명 저희가 이제 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를 한 500만에서 60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500만에서 600만 중에 정말로 급하신 분들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대략의 수치에 지금 근접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다 신청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줄수어는 이런 광경은 이제는 다 거의 더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데 온라인 동시 접속자 숫자가 2주 전까지만 해도 2만 명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1만 명으로 줄었고요. 이번 주라서는 한 3천 명에서 5천 명 정도에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비가 살아나는 것하고 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네. 물론 그러면은 그렇죠. 그 신청자 숫자도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어떤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을 깨고 고금리 카드 대출을 그러니까 카드론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던데 그럼 이건 좀 과장 보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은 대출이 안 되는 군에 속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을 안 해드리는 분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을 체납했거나 아니면 연체가 돼 있거나 하는 이 두 부류는 대출을 안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카드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3천만 원 이상의 거액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을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두 달간 한 달에 70만 원씩 도합 140만 원을 직접 지원한다 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게 전국에 확대되어야 되는 정책이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에도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비슷한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앙정부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그 방점을 찍고 있죠. 서울시가 하는 것은 소상공인 업종별로 하시는 건데 저희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대출 문제를 좀 여쭤봤는데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가장 억제는 건 임대료잖아요. 사실은.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어떤 지원 대책 이런 게 강구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임대료는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낮춘 점포의 주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펼치고 있고. 혹시 그 통계가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가 상권에 얼마만큼의 착한 임대료를 내렸느냐 하는 것을 주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착한 임대료는 전주라든가 하는 이런 지방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을 또 파악하는 하나의 이유가 전체의 상권 중에 임대료를 낮춘 주인의 퍼센테이지가 일정 부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 상권에 예를 들면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반접시설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더 오히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지켜보면서 하나 들었던 의문이자 궁금증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광역이든 기초든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역화폐인 경우도 있고 상품권인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데 이것들을 좀 통일시킬 필요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만 쓰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지자체한테 재량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푼 돈이 지역 안에서만 돌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지급했는데 그것을 서울에 와서 다 풀어버리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아무데나 가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 돈을 지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금 증가 지급이 시작이 되면서 무슨 깡이니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고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깡을 하는 그런 행위 같은 것들 정말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선한 행동을 지금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혹시 좀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장관님. 저희가 어저께부터 벤처 창업 쪽에요. 기술보증기금에서 4천억 또 흥매보증융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AI가 그 기업의 기술을 분석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AI 분석에 의해서 보증이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좀 많이 확대되면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비대면 언택트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 시선집중 감사합니다.